한국 사람으로 안 보고 지금 혼혈 외국계를 많이 보셨고요. 가정에 있는 유부남 교수님을 유혹하는 대학생 역할. 유혹되죠. 그러다가 나를 짝사랑하는 남자를 우습게 알았다가 혼자 나중에 실현당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가 치료받고 난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. 저는 다 봤어요.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독보적이에요. 지금도 그런 배우는 없어요. 뭐가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됐어요 제가요? 모르겠어요. 아 부끄러워 하신다. 사실 김진아 씨 하면은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. 집안이요? 그럼요.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 김진규 선배님. 국민 배우. 아버님께서 한 600편 정도의 영화를 하셨어요. 600편이요? 아버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안 자체가 다 연예인 가족이에요. 연예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? 한 13명 정도. 13명? 이특신! 가보지요. 로얀쌤에서 일단 아버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규 씨고요. 네 영화 배우. 어머니입니다. 어머님은요. 굉장히 유명한 한국 최초 화장품 구르무 모델이셨어요. 어머니랑 영화 같이 찍은 거 있죠? 어머니랑 제가 했던 작품이 수렁에서 건진다. 수렁에서 건진다. 이거 보시죠.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어머니시고 그렇죠? 네 맞아요. 지금 한창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. 예예예. 사상 최초로 진짜 어머니를 새우 꺾기를. 예예. 우와. 마약 같은 거 살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면서 엄마하고 싱크림을 한 적이 있는데. 엄마 그렇군요. 오빠는 김진 씨 영화 배우고. 모델이시고요. 그다음에 저희 남동생이 김진근. 맞습니다. 자기 아이에서 만났었는데요. 저도 같이 연기했는데. 아 배우죠. 연기 같이 하셨어요? 저도 같이 연기했었고요. 아 그랬어요? 왜 이렇게? 아 남동생. 진근이의 와이프가 정혜연. 배우지요. 배우 정혜연 씨. 자기 아이에 같이 나왔어요. 이번에 또 아마 또 작품하고요. 자 이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모를. 오! 부탁해요. 이덕화 씨. 이덕화 씨가 이모를. 어머머. 진아야. 저희 둘째 이모의 남편. 뭐라고요? 진아야. 이모입니다. 오 대세. 댄스위더스. 아 좋아. 예전에 같이 MC 보지 않았어요? 네 토토즈. 맞아요 토요일은. 토요일은 즐거워. 토요일은 즐거워.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죠. 그때 이덕화 씨랑 같이. 그렇죠. 제가 이제 이모부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편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손톱에 매니큐어도 치려면 안 되고. 규제가 심했죠. 이렇게 뭐 좀 야한 옷을 입으면 안 됐었어요. 네 맞아요. 어깨가 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었는데 위에 이제 조종실에서 이제 필수님이 내려오실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이모부가 야 괜찮아 괜찮아 진아야 그냥 해 내가 알아서 해줄게. 내가 얘기해줄게. 그래서 이렇게 저를 많이 커버해 주시고. 즐겁게. 괜찮아. 그냥 당연히. 아 좋아. 생각기는 사연. 자 다음 제부 공개합니다. 제부. 오. 인간 복장이. 최병서 씨. 그래서 이덕화 씨랑 최병서 씨랑도 굉장히 친해요. 굉장히 친하죠. 맞아요 맞아요. 사돈 남았습니다. 사돈입니다. 사돈도 있어요. 대박입니다. 자 공개. 우와. 현인 선생님. 현인 선생님. 현인 선생님. 신라의 달밤. 네. 어 그 현인 선생님 맞아요. 현인 선생님은 저희 이제 언니의 셰어님 되시는데. 또 그 외에도 이제 이덕화 선생님. 이모부의 또 아버님도 예춘 선생님이시죠. 그리고 또 이제 이규혁 씨라고. 이렇게 코미디언. 예예 이규혁. 씨도 저희 이모부시고요. 그리고 또 이덕화 씨 딸도 지금 또 연기하고 있고요. 가정 모임이 있으면 거의 드림하이네요. 부흥 씨 만나고 싶었는데. 만나보니까 매력있어요. 고마워 진아. 저희 그러면은. 가서. 감사합니다. 애교 한번 그래요. 감사합니다 하면서. 가도 되겠습니까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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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볼 때는 지금. 윈유에요. 처음 본 거죠 오늘. 감사합니다.